너 진짜 눈치 빠르다. 쟤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이런 표현 영어로 하기 힘드셨죠? 이번에는 영어로 눈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눈치, 뜻도 많고 사용하는 방법도 많아서 번역하기가 참 까다로운 단어인데요. 먼저 눈치가 빨라서 빨리 배운다 라는 표현을 알아볼게요. catch on quick 가 있어요. 직역하면 빨리 잡는다 라는 얘기지만 무엇을 catch on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완벽히 숙지를 했다라는 것이라서 상황을 이해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입이 일을 금방 배웠다 하면 아니면 게임을 하는데 분명히 초보라고 했는데 벌써 잘하고 있다. 와우, you catch on quick? 이라고 하면 돼요. 그 비슷한 명량에서는 fast learner, 빨리 배우는 사람 이라는 뜻으로 자소서 이런 데서도 많이 쓰는데요. she's a fast learner and knew how the company worked in just one day. 그녀는 정말 습득력이 빨라서 습득력이 좋아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루 만에 다 파악을 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배우는 것보단 눈치, 저희가 쓰는 눈치를 좀 더 번역을 해볼게요. 눈치의 뜻 중에 통찰력, perceptive 와 clueless 를 가져와 봤어요. perceptive 는 통찰력이 있고 지각 능력이 뛰어난, 그래서 눈치가 있는 라는 뜻이고요. clueless 는 반대로 눈치가 없다. 직역하면 clue가 단서, 힌트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있다. 바보 같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Amy is usually perceptive to my emotions. Amy는 나의 감정을 되게 빨리 눈치를 채. 잘 알고 있어. 되게 예민해. 이런 뜻이고요. Fred is so clueless even though Claire has liked him for years. Fred는 참 눈치가 없어. 클레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좋아했는데도 말이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perceptive, clueless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비슷한 의미로 pick up on 아니면 noticed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pick, 줍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pick up something 이라는 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거는 그냥 무엇을 줍다 라는 뜻인데 pick up on something 이면은 무엇을 인지했다, 눈치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noticed 또 비슷한 뜻으로 알아채다, 알아차렸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볼게요. When I entered the room, I picked up on the hostile atmosphere. 내가 방을 들어갔을 때 살벌한 분위기, hostile atmosphere. 눈치챘다 라는 뜻이고요. I noticed that Jay had swollen eyes. Jay가 눈이 부은 것을 눈치챘다, 알아챘다, 난 봤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을 가져왔어요. walking on eggshells. 되게 특이하죠? eggshells가 계란 껍질인데요. 계란 껍질 위에 걷는다는 의미로 참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보면 My wife found out about my secret new TV. So I'm walking on eggshells at home. 아내가 내가 비밀로 샀던 새로운 TV를 알아냈기 때문에 나는 계란 위에 걷고 있어. 눈치를 보고 있어. 이런 뜻이고요. 비슷하게 thin ice. I'm walking on thin ice. 똑같이 쓰면 돼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다. 한국이랑 비슷하죠? 또 똑같은 의미로 dropping hints인데요. drop는 떨어뜨리다이지만 힌트를 주고 있다. 이런 의미도 가져요. 그래서 My boss is dropping hints that I have been lazy at work. 요즘 상사가 나 게으르다고 눈치 주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참 눈치라는 단어로 많은 표현을 하고 있었네요. 그만큼 영어로도 표현이 참 다양하게 많은데요. Learn more English through other videos. and be more perceptive when speaking English. I just dropped a hint to watch more videos.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Bye, Engby, everyone.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